어떤 점이 이 그 눈을? 일단 함께하는 작가님 감독님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대본을 읽었을 때 정말 그동안에 너무나 해보고 싶었던 장르다. 그리고 캐릭터다. 항상 이런 역할에 되게 배고팠었는데 드디어 만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읽으면서도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한동안 좀 멍했었어요. 대본을 읽고 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그거를 너무나 완벽하게 표현을 해주셔서 아 정말 내가 이 작품 안에서 나만 정말 잘한다면 좋은 작품이 나오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말 본인도 이런 작품을 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고편이 공개되고 나서 정말 반응이 우리가 했던 소개교가 아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기존에는 멜로드라마를 많이 했어서 이번에 더블로리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렵지만 정말 즐겁게 연기했습니다. 지금 해결씨가 굉장히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되게 묵묵해지네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면서도 동문이가 계속 떠오르실 것 같은데 동문의 감정을 이해하고 연기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컴퓨터가 가장 신경을 썼나요 교수님?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피해자 역할을 해야 해서 많이 어려웠었는데 어린 동훈이는 무방비 상태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상처가 정말 무방비 상태로 받은 동훈이었다면 저는 그 후로 오랜 시간 동안 가해자들에게 처절하게 복수를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좀 불쌍한 모습보다 단단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기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뒀고 어렸을 때보다는 나는 많이 단단해졌어. 그래서 너는 애들을 벌줄 수 있어. 그만한 힘을 난 가지고 있어. 라는 모습을 좀 더 중요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그 부분을 현장에서 감독님과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다행히도 감독님과 제가 항상 의견이 잘 맞아서 현장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만큼 또 준비가 되어 있는 연기를 보여주셨다는 건데 감독님, 이 문동훈 역할에 송혜교 씨를 캐스팅하신 이유 좀 여쭐게요.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 동훈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연약하지만 강한 느낌이 많이 있었거든요. 강하고 연약한 지정들이 지금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배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처음부터 역할은 송혜교 씨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하게 됐고 다행히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동훈하고 싱크로 길이 120% 이상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 이상은 정말 강하고 단단한 문동훈의 모습을 송혜교 씨가 보여주실 텐데 김은숙 작가님께서는 그 촬영을 한 영상을 보시고 송혜교 씨의 연기를 보시고 정말 소름 끼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말씀 좀 해 주시죠. 감독님께서 120%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조금 더 쓰라고요. 더 가나요? 네. 121% 121%? 아 1% 더 주신가요? 네. 그래서 처음 그 가편을 받아보고 진짜 소름 끼쳐서 입덕 벌리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송혜교 씨에게 이런 표정이 있구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구나 이런 걸음걸이가 있구나 하면서 사설에서 봤던 송혜교 씨는 어디에도 없고 모든 신이 문동훈이어서 정말 너무 기쁘고 좋았죠. 그리고 아 이 사람하고 원한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화벨이 두 번 울리기 전에 잘 받고 있습니다. 그 연기를 곧 이상 전화벨이 두 번 이상 울리지 않게 받고 있다. 여러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혹시라도 송혜교 씨 부재중 전화가 뜨신 분들은 빨리 전화를 하신 거예요. 변명을 막해야죠. 제가 지금 샤워 중입니다. 송혜교 씨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또 하고 나서 뿌듯한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동훈이가 안타깝고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어려움도 많았었어요. 근데 그 순간마다 대본에만 충실하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촬영할 때마다 대본에 충실하자 다 나와있다. 여기에 상황, 이 마음들 내가 진실로만 표현을 한다면 다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연기를 했는데 연기하다가 희열을 느낀 순간은 아무래도 동훈이가 복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사들이나 표현을 할 때 제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그런 많은 씬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모니터하면서 이런 표정이 있을 때도 있구나 내가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희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님과는 두 번째 작업이시고 감독님과는 첫 작업이셨는데 어떠셨나요? 과연적으로 배우분들을 대표해서 김우수 작가님과는 전작에서 너무 좋은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너무 서로 잘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더 글로리하는 작품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너무나 행복했고 거기다가 문동훈이라는 캐릭터를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분과 작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된 작품이에요. 그리고 안기로 감독님은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평소에 제가 감독님 팬이었어요. 언젠가는 꼭 한 번 작업을 해보고 싶은 감독님이셨는데 생각보다 빨리 만났고요. 함께하면서 너무나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저도 아무래도 이 작가물에 문동훈 캐릭터가 어렵다 보니까 생각도 많고 내 생각이 맞나 아닌가 할 때 항상 빨리 여기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항상 현장에서 도와주시고 또 그날 그날 항상 현장 가면 감독님이 제일 먼저 와 계세요. 모든 스태프분들보다도 혼자 먼저 와 계셔서 코티 짜시고 다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뭔가가 개아웃하는 질문을 했을 때 막힘없이 항상 알려주셔서 문경훈 연기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그리고 전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섯 분 한 분 한 분 정말 미꺼번에 달아갈 나를 위해 타락할 나를 위해 뇌 뇌